한달의 시간 앞, 옆, 뒤로 들어 발끝 당겨 볼게요. 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 중심을 잘 잡으며 따라해 주세요. 오랫동안 일부러 손을 올리고 한 발씩 반대 종아리에 붙여 무릎 구부려 볼게요. 중심이 쿵쿵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며 천천히 구부렸다가 올라와 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 무릎 구부리며 뒤꿈치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바운스와 함께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려 한 다리 뒤꿈치 들고 트위스트 3번 할게요 다리 넓게 열고 무릎 구부려 한 다리씩 뒤꿈치 들고 트위스트 3번 바운스 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바운스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벌려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상체 옆으로 골라주시아 다리 벌려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상체 옆으로 손동을 뒤로 진정해주세요 상체 옆으로 보낼 때 반대발끝 길게 뻗으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두 팔 앞으로 동그랗게 모으면 무릎 구부리고 머리 위로 동그랗게 만들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깊게 내려갔다가 중심 잘 잡으며 뒤꿈치 높이 들어주세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무릎 구부리며 다리 돌려 앞으로 보냈다가 무릎 펴며 다시 뒤로 보내볼게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앞으로 보낼 때 바닥에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끝까지 힘을 주며 따라해주세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반대쪽 할게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무릎 구부리며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무릎 펴며 돌려 뒤로 내려주세요 발끝 길게 뻗으며 원 그렸다가 중심 잘 잡으며 돌아올게요 발끝 길게 뻗어 한 다리 다리 사선 뒤로 보내고 무릎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했다가 무릎 펴며 팔 사선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팔 뻗을 때 손끝을 멀리 보내며 우아하게 따라해주세요 도착할 때 손끝을 멀리 보내주세요 оп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쳐볼게요. 한 손은 옆, 한 손은 앞으로 들고 어깨 힘을 빼고 다리 멀리 차주세요. 한 손은 옆, 한 손은 옆, 한 손은 옆으로 쳐볼게요. 반대쪽 다리 사선 뒤로 보내 무릎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했다가 무릎 펴며 팔 사선 앞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우아하게 손끝을 멀리 보내며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척추를 펴며 따라할게요. 우아하게 손끝을 멀리 보내주세요.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펴며 옆으로 차 볼게요. 한 손은 옆, 한 손은 앞으로 들고 호흡 내쉬며 다리 차주세요. 머리 위에서 손 동그랗게 만들고 머리 위에서 손 동그랗게 만들고 조금씩 앞으로 차며 팔도 내려 볼게요. 발이 찰 때 호흡 내쉬며 높이 차주세요. 잘 조용히 해요. 퍼큐장 앞다리 구부리며 뒷다리 천천히 들어 볼게요. 천천히 들어 2초 기다렸다가 가볍게 내려주세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앞다리 구부리며 뒷다리 들었다가 2초 기다리고 내려주세요. 다리가 쿵하고 무겁게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다리 힘주며 천천히 내려 볼게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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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